혼자서 죽은 사람이 될 수 있나? 사고사로 위정돼서 사과나도 안 됐다는 거 의심스러운데요. 전문적인 킬러 아닐까요? 안 돼! 아니라고! 우리는 그걸 게이다고 불러. 경찰도 아니고 보험조사관이 왜? 그 두 사람 보호하는 게 우선 아니야? 지금부터 찾아봐야지. 지난달에 마흔을 대상lier 아세요. 어떤 상황으로 생각나는 거에요? 괴운 гол에 키가しく 아는 게 보험사관 문제에~! 언제ices 일은 2일 공동š지요? 감사합니다.